미국의 공익과학단체 CSPI에서는 건강에 좋은 10대 슈퍼푸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생선 등이 아주 골고루 들어있는데요. 이 중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과거 가난했던 시절 허기를 달래주던 구황작물이면서 이젠 당당히 웰빙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채소인데요. 이것을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에 도움을 주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칼륨이 많아서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이 준 선물, 제철 음식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그 주인공은 바로 고구마입니다.